국제 갤러리 북촌에 있죠 그 유형국 전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 지앙님 그 다음에 제 메이스님과 미술관에 다녀왔습니다 그 멤버십 분들 모집했는데 다들 시간이 안되셔서 다 앞에서 3명이서 같이 보고 왔는데 그 영상을 공유하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아트 힐링 라디오 나름 43회 시작하겠습니다 vamos 북촌 올라가는 길입니다 오랜만에 가면 너무 좋습니다 이게 몇 년 사이에 이쪽 동네가 너무 이뻐진 것 같아요 관광객도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스페인에서 올 때마다 여기 거리가 왜 이렇게 이뻐졌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랜만에 또 가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구요 저는 이런 골목을 되게 좋아합니다 골목 성애자 유럽 골목이든 한국의 골목이든 골목 뷰에서 사진 찍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갤러리 다 와갔을 때 이제 요 피에타 오마주한 조각이 보이죠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사람 피해서 촬영하느라 좀 고생했습니다 이제 스케치도 이렇게 있고 추상화는 정답이 없어서 지금 보시는 분들 솔직한 감상평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조카가 지금 조용히 옆에서 색종이 잡고 있거든요 잠도 안자고 갑자기 부끄럽다 방송 나고 싶다더니 얘기 좀 해봐 어린 아이의 순수한 감상평 보고 싶은데 부끄럽다고 시끄러운 아이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방송 나고 싶다면서 갑자기 여러분 그림 어떠세요 저랑 미술관 같이 가시면 구독자님들이 뭔가 기대를 하시거든요 뭔가 설명을 해주겠지 전혀 안 그럽니다 그림은 각자 구독하게 보는 거라서 별말 안합니다 같이 가더라도 게임 플레이 쑥 보고 나옵니다 유영구 화백이 쌓인 항상 영문으로 이렇게 남기더라구요 특유의 가시 같은 거 긋는 느낌 이맘때의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요런 스타일 산속에서 여명에 물든 자연 같아요 따스하네요 조카 어때 좋아 별로야 별로래요 우리 조카가 그림 별로래요 불합격 어린아이 눈에서는 별로래요 이 작품은 색채를 평면적으로 딱딱딱 구별한 스타일 연도가 아마 차이가 날 거예요 유영구 화백이 스테빌로 스타일이 좀 많이 변화가 있었거든요 조카 이거 이건 어때 이것도 별로래요 유영구 화백이 거의 주제가 산이다 보니까 산길 같은 느낌 추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쯤 구상이기도 하죠 산을 많이 기르다 보니까 색상의 하모니가 너무 아름답다고 하시고 조카 이건 어때요 아 이것도 별로랍니다 순수한 아이의 눈에서는 별로인 그림 왜 별로야 똑같애도 재미없어 똑같애도 재미없답니다 이렇게 끓는 듯한 느낌이 되게 많죠 이 그림이 함께 했던 제인 메이스님 작가님이 제일 좋아하셨던 그림입니다 우리 조카님 이건 어때요 이것도 별로랍니다 까다로운 우리 조카님의 그림 감상 보자마자 아 이거 빗자루인가 이랬거든요 빗자루 아니겠죠 제인 메이스님이 좋아하시는 와인병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무 같아요 초록 정원 같은 곳에 나무 쉼이 느껴진다고 하시고 도시 속 그런 분위기에요 질감 처리 재밌다고 하셨는데 갈라져서 그런거죠 어쨌든 색소마다 이게 성격이 다르잖아요 이게 오래 가는 경우가 있고 빨리 갈라지는 그 알료가 있고 그 차이 겠죠 아무래도 아무튼 이 질감 차이 때문에 더 재밌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특유의 끓는게 자주 나오죠 터치 끓는 듯한 스크래치 내는 듯한 요런 특유의 터치 그 유형국 화백의 그 사진이랑 드로잉 스케치도 이렇게 보여주더라구요 쓴 글들도 이렇게 전시해 놨고 화면 돌아가는게 흔들리는 거 보니까 컴퓨터가 또 힘들어합니다 영상까지 같이 돌리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유형국 화백의 그림을 뭐 좋고 싫고를 떠나서 하얀 백지에 걸어놓으면 되게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이 든다 요런건 사실이죠 화이트 배경에 딱 너무 강렬한 깔끔한 모던한 느낌 아 요게 스케치가 재밌어요 요런거 아이디어 스케치 연극 끝에 나온 작품들이란거죠 저는 유형국 화백의 아주 초창기 거의 뭐 미니멀리즘을 시도했던 이웃대 작품이 개인적으로 좋더라구요 오브제 가지고 꼴라주 느낌으로 이렇게 붙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건물 여러개로 전시를 하거든요 되게 깔끔하게 전시해 놨죠 전시 감상하기에는 적당하더라구요 작품 수 너무 많으면 피곤하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푸른 색깔 좋더라구요 유형국 화백의 그림 중에 요 때는 기약적으로 요 스크래치를 각지게 많이 했을 때죠 요런 작품은 전시장 자체가 허름해 보인다구요 아 그렇군요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마크로스커와 네모의 검은색만 그린 러시아화가 말레비치 말씀하시죠 말레비치 둘이 섞어놓은 느낌이세요 혹시 민러브님 저는 솔직히 마크로스커 느낌 많이 듭니다 유형국 화백 그림 보면 물론 다르긴 하지만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그림은 색감에 뭐 작가님이 의도하신 거 일 수도 있는데 약간 색깔의 불협화음 같은 의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 보라랑 초록의 배합이 만만치 않은 배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의도한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렇게 스크래치를 더 거칠게 한 것 같아서 상처 같은 느낌? 되게 세네요 그죠 이 질감이 난색이랑 한색이랑 잘못 쓰면 촌스러워 보이는 색감입니다 디자인 색감 배합이랑 순수미술이랑 무조건 색감이 주화롭고 아름다운 게 정답이 아니니까 뭔가 시각적으로 불편해 보이는 것도 뭐 작가의 의도라면 하지만 보기 편하진 않다라는 거죠 이때 뭐 이 작가님이 심리적으로 안 좋은 상태일 수도 있겠고 고통을 표현한 것 같다고 하시고 모저어인지님 내면의 고통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걸 표현하셨나 했을 때는 이제 작가님들은 침묵을 지키셔야 된다고 봐요 뭔가 말씀을 하실 때 상상의 여지를 막 깨트린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작가 인터뷰는 쥐상이 그런 적 침묵을 지키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쿨하게 답변하던가 피카소처럼 게르니카 소 소는 뭐고 말은 의미가 뭐냐고 막 물어봤을 때 소는 소고 말은 말이다 쥐상처럼 쿨하게 자전거 바퀴 저거 뭘 의미하냐고 했을 때 그냥 장난으로 한 거라고 그러면 더 멋있죠 와 이거 뭔가 숨긴다 오히려 근데 이제 뭔가 우주의 원리 철학 드립 치면 오히려 더 가벼워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철학자가 아닌 이상 아니면 인문학자가 아닌 이상 많이 길어지면 저는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작품까지는 괜찮았다가 그 설명이 너무 길고 언어로 뭔가를 풀려고 하는 순간 작품도 이상하게 좀 호감이 점점 안 가는 그런 사례를 좀 봐가지고 아무튼 솜스미술 작가는 작품으로 말해야 된 것 같아요 작품이 알아서 얘기할 수 있게 편하게 방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핑크 색깔이 되게 튀죠 정리하려는 직선이 아 냉장고 님도 작가가 글로 이야기 하듯이 화가들도 그림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회학과에서 크리틱 시간에 교수님 앞에서 뭔가를 설명하는 그런 수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순스미술 하는 작가 지명생님들한테 교수님 앞이면 경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디자인 이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옳은 방식인가 하는 순스미술 하시는 분들이 언변이 좋을 필요는 없잖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런 수업을 간접적으로 많이 이제 봐가지고 교수님 앞에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색감 대비는 유쾌하면서도 이 블랙 이 스크래치가 그 경쾌함을 반감시키는 그런 느낌 교수님을 이겨야 해요 이게 마크로스코처럼 민문학 출신이면 이 논리도 되고 될 수도 있죠 근데 마크로스코조차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지식인 철학자 이상의 내공을 가진 사람들조차 작품이 논리적일 필요도 없고 디자인도 아닌데 말싸움에서 이기자고 그림 그린 거 아니니까 근데 왜 아까 수업할 때마다 뭔가 크리틱을 했는데 그거까진 괜찮을 거 같아요 아예 진정성 그릴 때의 그 솔직함 근데 이게 ppt가 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디자인처럼 내 작품 홍보하는 이건 뭘 의미하고요 뭘 의미하고요 근데 그런 류의 설명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진짜 작가님들 중에 아 저는 진짜 위험하다고 봅니다 자기 작품 갖다가 설명하면 진짜 그런 건 저는 가능하다고 어떤 고민으로 이렇게 했다 그걸 힌트만 약간 줘야지 설명 서술식이면 되게 애매하다고 봅니다 그 시대 몇 안 된 추상화가 추상의 선구자 중의 한 분 이 그림은 갑자기 가로우라서 세로로 나아야 될 거 같은 어 이런 자신감 좋아 더 잘 그릴 수 있대요 어린아이가 더 잘 그릴 수 있대요 교수님 뵀어요 엊그제 아 확 쫄았어요 아 그렇군요 하 그냥 당당해야 되는데 근데 저도 어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윗사람들 막 막 뭐 얘기하면 하 솔직한 얘기를 못할 때가 있죠 당당하게 솔직하게 앞으로 얘기하고 다녀야지 그럼 권위에 눌리면 안 됩니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부샤 부샤님 갑자기 끌레 분위기 폴클레 말씀하세요 민러분님 싸인 싸인 이게 싸인이에요 위원공님은 요게 싸인입니다 영어로 하세요 색감이 되게 다양하네요 이거는 쿠닝 친구 고르키의 느낌 약간 납니다 요런 거 약간 고르키 별거 없습니다 그냥 봅니다 별 느낌이 안 듭니다 솔직히 그냥 딱 보고 아 그렇구나 한 번 있죠 아 이 화가에 대해서 좀 깊이를 좀 진짜 공부하면 아 이 시대 때 이 화가가 어디에서 활동했을 때네 이때 이런 스타일로 많이 그렸지 아 맞아 이런 거 정도 색과 면분할 아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보신다고 이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떤 책에서 유명한 교수님이 쓴 무슨 금 그림볼 때 감상법 위에 멀리서 몇 초간 보고 또 가까이서도 몇 초간 깊게 보고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 와 그렇게 해서 피곤하게 어떻게 다 보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너무 넓으면요 저 기빨린 것 같아서 좀 힘들던데요 저는 그래서 맘에 드는 거는 좀 가까이서 보고 또 메모도 가끔 해요 끌린 작품은 그 외에는 어 기빨리기 전에 막 훑어봅니다 쓱 지나갑니다 그리고 맛집을 검색하죠 근데 다들 그림 되게 잘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감상하시는군요 모던한 세련된 색깔이면서 잘못하면 기분을 다운되게 만든 색깔이기도 하죠 의도적으로 칼집처럼 낸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스케치 그 호러 영화에서 아이가 뭐 씌우며 막 발작하면서 막 스케치하는 그런 느낌 그게 생각이 나네요 추상 아이들 스케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로스코 그림 보고 눈물 흘린다는 사람은 있던데 추상화 보고 그 정도 강렬한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고 추상화는 전체적인 구도와 색감을 느낀다 유영국 화백의 그림들 보면 되게 산뜻하고 우리 강산 맑은 산을 그렸다고 막 그런 유명한 그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알려진 그림이 근데 상당히 어두운 그림도 의외로 많다는 거를 많이 보면 볼수록 알게 되는 거 같아요 마냥 색깔이 알록달록 호감인 색감은 아니다 아픔도 있다 고통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 게 아닌가 이쪽 방은 모르겠어요 시대별로 나는지 몰라도 이게 좀 말년으로 기억하는데 기하학도형으로 이렇게 선으로 이제 나는 느낌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그 미니멀리즘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기하학도형으로 이렇게 딱 따죠 이 시대에는 미니멀리즘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어두운 그림 소형돌이 치는 그림 의외로 많다고 하시고 이건 아까 다시 그 스타일로 섞여있는 거 같아요 방마다 딱 연도별로 구별된 거 같지는 않고 이런 게 우리가 아는 유형국 화백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죠 그래서 그런 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라도 유형국 화백인지는 구별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좋고 싫고는 취향 문제인 거고 자기 색깔이 강한 작가니까 이렇게 존중받고 거장으로 인정받는 거잖아요 특히 말년에 이런 추상 기하학도형으로 산을 표현한 이런 무제 시리즈 혹은 산 시리즈 이런 거 딱 보면 바로 유형국의 시그니처 이런 시그니처가 있는 작가들이 기억에 남죠 오래가고 그 말년에 자신의 확고한 그 정체성을 찾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형국 화백을 잘 기억하고 최근에 더 각광받고 유명한 게 아닌가 근데 말년에 색감이 시원해진 거 같아요 근데 이 과도기 때 되게 우중충하고 막 스크래치 막 내는 그림들이 많다가 말년에 깔끔함 시원함 간결함 요런 그림이 좀 많은 거 같아요 디스플레이 할 때 반사돼서 비치는 것도 염두해야 될 거 같아요 정면에서 봤을 때가 이 추상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데 반사가 됐을 때의 그거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워낙 이쪽 동네가 갤러리가 많잖아요 무료 전시도 많고 여러분 이 작가 이분 너무 그림이 인상적이라서 반쯤 추상인데 이분 전시 곧 시작합니다 정연주 작가님 전시 이 주제가 살갓들 7월 27일부터 이분 글이 한옥에 야경을 그렸는데 오 보자마자 와 멋있다 비주얼적으로 확 확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어? 유영국보다 난데? 제가 이런 농담을 했죠 그러니까 지앤메이스님이 유영국 섭섭하게 왜 그러냐고 유영국 화병은 엄청 유명하잖아요 작가님 띄워주면 어때요 아무튼 기대된 작가님 작품 이 메인 작품 지금 전시 준비중인거 그냥 구경하다가 사진 찍은겁니다 작품 관심있는 분들 작품 좋더라구요 한번 가보세요 에이네이엠이라는 NFT 작가의 유화인지 뭐 아크릴인지 모르겠는데 실사판 버전도 전시를 하더라구요 작은 갤러리에서 저는 NFT 한창 취미로 좀 할 때 그때 알았던 작가인데 NFT 한국 작가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이런 3D 애니메이션 3D 렌더링 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하십니다 뒤에 핵폭발 그리고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 그리고 이런 질감효과 애니메이션으로 더 유명한 분 파랑색 혀 약간 삐에로 같은 느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스누피 패러디를 많이 합니다 스누피 그 만화 시리즈 마치 풍선 인형처럼 패러디한 느낌 여러분 아무튼 영상 찍은 거 같이 봤으니까 그림 같이 봐야 재밌잖아요 하지만 미술관에서 혼자 봐야 편하죠 방송으로 그림 같이 보면 좀 집중도 되고 그냥 혼자 보는 것보단 재밌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방송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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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